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지은이는 브래드 스털버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문학, 과학, 예술학, 공중보건을 공부한 후 맥힌지앤컴퍼니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의료정책 자문 구성안 작성을 도왔다. 포천 500대 기업의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올림픽 국가대표 등을 코치하며 최고의 성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란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경쟁을 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결승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빠져 겉으로는 용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항상 병든 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더 잘 해내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삶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죠. 그 문화 속에서 손 쓸 수 없이 공고해진 영웅적 개인주의는 기껏해야 결핍감만 남기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죠. 불교에는 악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위는 위장이 태산처럼 커서 쉬지 않고 괴로울 정도로 먹어돼도 절대 배가 부르지 않는 귀신이에요. 악위의 모습에는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과도 지나친 야망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야망이 지나치면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해로운 물질에 대한 중독자 수은은 현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및 마약 성분 진통제 사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죠. 학자들이 말하는 절망사, 즉 약물과 알코올,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도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산에 간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캘리포니아 삼나무들의 높은 쪽 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수십 미터 아래로는 미동조차 없더군요. 나무들은 밑동이 바위처럼 단단했고 서로 굳센 뿌리로 연결된 채 땅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니까요. 안착은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입니다. 사람은 안착해 있을 때만 진정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지요. 수입이야말로 행복이나 안정감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는 연구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는 연구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쾌락 적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거나 달성하면 처음에는 행복감, 안정감, 만족감이 올라가지만 몇 달 못 가 그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성과는 좋지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안착에 힘쓰는 일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착이라는 바탕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곤 합니다. 붓다는 진정한 평화로움은 오직 애정어린 인식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애정어린 인식을 서구의 개념으로 바꾸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혼은 일상의 온갖 분주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부이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우리의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스토어 학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시뿐인 높은 지위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 하는 대신 제대로 안착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교 사상가 노자는 세상의 풍파가 계속돼도 단단히 안착해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3세기 기독교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흔들림 없이 안착할 때 진정한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대한 집중은 효과적인 행동을 낳고 효과적인 행동은 다시 내면에 대한 집중을 낳는다. 그럴 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다. 깊고 묵직하게 안착할수록 높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다. 안착의 첫 번째 원리는 수용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발전을 경험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칼 로저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주제로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말 재밌는 역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은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해요.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어도 그 안에 머무를 만큼 편안하게 느낄 때만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현명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를 높게 잡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훌륭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는 깊이 집중하며 현실을 수용해야 해요. 그리고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 원하는 변화를 끌어낼 현명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진짜 행복과 성공을 얻는 데 최악의 방법인 겁니다. 신화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웅들이 겪는 기이한 어려움의 핵심은 현실에 존재하는 삶이 우리가 머리로 바라는 삶에 좀처럼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는 상황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상황이 주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소한 골칫거리부터 큰 장애에 이르는 갖가지 문제와 고통, 어려움은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상책이에요. 불교에는 화살을 두 번 맞지 말라는 멋진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사건, 상황 등을 뜻해요. 통제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반응에는 부정, 억제, 비난, 저항, 충동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통을 덜기는커녕 더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타는 이 두 번째 화살이야말로 나를 더 아프게 하며 첫 번째 화살에 대한 현명한 행동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가르쳤죠. 다시 말하지만 수용은 변화할 수 없거나 나아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용이란 오늘 내가 있는 곳을 오늘 내 위치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이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곳에 닿을 열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깊이 매몰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멀찍이서 바라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상황 사이의 거리가 생겨서 상황을 수용하고 더 명확하게 살피기가 수월해지죠. 상황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언제라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태도, 즉 행동을 바꿀 수 있답니다. 어떻게 느끼든 내 가치에 걸맞게 행동하면 그것이 총매가 되어 상황이 개선될 때가 많아지죠. 과학에서는 이를 행동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기분은 행동을 따라간다 정도가 될 거예요. 자타공인 최고의 육상코치 버드 윈터는 이완하면 이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은 걱정하거나 부정해도 변하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꿀 수 없고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열정적으로 더 우월하게 해내야 한다는 영웅적 개인주의를 찬양하며 최적화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감탄하고 생산성을 극찬하며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부터 몇 시간을 자는지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합니다. 수천 년 전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주한 게으름의 주기에 붙잡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맹렬히 다름질 치며 항상 바쁘다는 인상을 풍긴다 라고 지적했답니다. 우리는 속도와 양을 강조하며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성과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잡념에 빠져 있을 때보다 온전히 집중할 때 행복감과 만족감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반면 마음이 산만할수록 불안과 불만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연구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헤매는 마음은 곧 불행한 마음이다. 안착의 두 번째 원리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내 앞에 놓인 것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자나깨나 산만함의 세계에 머물게 된 것은 디지털 기기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세상에 몰두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남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최적화가 목표라면 양쪽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람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해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지요. 문제는 살아갈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산은 아껴 쓰면서 시간은 최고로 낭비한다. 사람은 몰입 상태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최고의 기분을 느낍니다. 몰입 상태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몰입의 또 다른 일반적 특징은 자의식 탈피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는 경험과 하나가 됩니다. 주체와 대상, 나와 내가 하는 일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불교에서 말하는 영적 수행의 목표 중 하나는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란 공간적, 시간적으로 영원히 확장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내가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도교의 핵심 개념인 도우는 하나 됨, 즉 음과 양으로 대표되는 주체와 객체에 어우러짐 또는 무라일체로 설명됩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은 아레테, 즉 활동에 온전히 몰입할 때 비롯되는 탁월함이었지요. 그리스에서는 인간이 아레테를 통해 잠재력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보스턴에서 자란 700여 명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추적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의 발달을 다룬 것으로 유명한 이 그랜트 연구는 이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의미에 관한 답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30년 이상 이끈 정신과 전문의 겸 상담치료사 조지 베일런트에 따르면 행복과 장수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랑이었습니다. 베일런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75년의 기간과 2천만 달러의 금액을 투자한 그랜트 연구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행복은 사랑이다. 불교 철학에서는 자신을 정원사로 여기고 집중력과 관심을 씨앗에 주는 양분으로 삼도록 가르치죠. 물을 주는 씨앗은 크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난 씨앗은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해 집중의 강도와 대상으로 결정되는 집중의 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살아가며 이런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삶은 통째로 남의 것이 됩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중원 카바찌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바라보고 내려놓고 또 바라보고 내려놓는 것이다. 때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도 괜찮다. 그냥 바라보고 내려놓고 바라보고 그대로 두면 된다. 수도승 반태의 구나라 타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종이 호랑이 자체는 아무 힘이 없다. 꾸준히 먹이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는다. 1200년대에 살았던 승려 무문, 해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불필요한 일들로 마음이 흐려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이 인생에서 으뜸가는 계절이로다. 사람들은 도움되지 않는 일에 놀랄 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때 유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일 거예요. 하지 않을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주저없이 도려내세요. 안착의 세 번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서두르고 조급해하며 급한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려 장기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한 번 클릭으로 주문한 음식이 몇 분 안에 문 앞에 도착하기를 바라요. 길이가 긴 탐사, 보도, 기사보다는 280자로 된 트윗을 읽죠. 즉각적인 부와 건강, 행복을 갈망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수명에 집착해요. 여기서 모수는 마법 같은 약 한 알과 다이어트 식단, 비장의 무기와 즉효 약을 통해 그 일이 당장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200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웹페이지 로딩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시간은 4초 미만이었습니다. 3년 뒤에는 그 시간이 2초로 줄었고 2012년에 구글 엔지니어들이 알아낸 것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로딩 시간은 5분의 2초 즉 눈 깜짝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좋은 것들은 결실을 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심은 운동과 사업, 창작, 과학, 관계 등의 영역에서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현재를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마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 삶에서 일어나는 그토록 많은 일이 구회 말까지 이어지는 게임임을 알아차리면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찰스 다윈은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을 과학에 대한 사랑과 어떤 문제든 오래 숙고할 줄 아는 무한한 인내심 덕으로 돌렸습니다.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지 28년이 지난 뒤 처음으로 종의 기원을 출간했을 때 이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선구자는 반백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전은 서서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돌멩이를 깨뜨리려면 몇 번을 내리쳐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까지 가한 충격이 다 소용없는 것은 아님을 기억합시다. 충격은 내리칠 때마다 누적되지만 아직 결과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입니다. 한두 번만 더 내리치면 돌멩이는 곧 깨질 거고요. 특히 스포츠 훈련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돌파구가 보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몇 주 동안 1마일을 8분에 달렸는데 갑자기 그 기록이 7분 45초로 훅 단축되는가 하면 몇 달 동안 120kg짜리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140kg짜리를 번쩍 들어올리게 되는 일도 있죠. 세포 측면에서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운동 후 최소 열흘이 지나야 할 때가 많고 대부분은 그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게다가 보통 운동 후에는 세포의 상태가 기존보다 나빠진 뒤에 다시 좋아져요. 엘리트 스포츠의 경우 목표로 하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1년을 꼬박 훈련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놀랍게도 인내가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와 최첨단 산업 분야일 거예요.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영웅적 개인주의와 속도 젊음 등을 떠올리는 일이 많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가라면 젊고 기술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조건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당시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저커버거는 뭘 몰랐던 것 같아요.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저커버거가 틀렸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MIT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에 생긴 모든 사업체를 검토했어요. 270만 명의 창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지요. 연구진은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고용, 매출액 증가, 기업 공개 가치 같은 기업의 다양한 성과 척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보다는 중년층이 기업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컸어요. 미국 내 상위 0.1%를 차지한 기업들의 경우 회사 창립 당시 창립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였습니다.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가능성도 50세 창업자가 30세 창업자보다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도 시간이 흘러야 최고 기량을 발휘했어요. 나아진다는 것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아지려고 서두르는 대신 작게나마 꾸준히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큰 결실을 볼 기회가 생겨요. 2018년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케냐의 육상선수 엘리우드 킵초게는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달리는 철학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말에 킵초게는 훈련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열쇠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꾸준히 인내하며 노력하지요. 웬만하면 훈련에서는 최고치의 80% 정도만 힘을 쓰고 90% 이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그러는 덕분에 몇 주를 끄떡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지요. 그의 코치 패트릭 상은 킵초게가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결로 조금씩 천천히 발전하는 것을 꼽았어요. 킵초게 본인 역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달리고 싶습니다. 킵초게는 빠른 만큼 편안하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대개 미소가 가득합니다. 혹독한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조차 다르지 않아요. 편안함은 인내의 부수적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흥분하면 마음이 졸아들고 세상이 좁아져요. 편안함을 느끼면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넓어지죠.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과 흥분을 구별해야 한다. 세상에는 흥분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의 근간은 평화로움이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 소극적인 은둔자로 여겨지곤 하죠. 그러나 도교를 연구하는 스티븐 미첼에 따르면 이는 노자가 주장한 위 무의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합니다. 위 무의란 말 그대로 무의를 행하는 것 즉 행하지 않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노자는 세상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에 관해 온갖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천천히 꾸준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행동을 옹호했죠. 노자는 무작정 노력하고 실패하기보다는 삶의 흐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작은 일을 꾸준히 하여 큰 일을 이룬다.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자 힘쓰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무시무시한 노력을 쏟아붓기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현명하게 걸어나갈 때 그리고 어느 하루를 죽도록 애쓰기보다는 몇 달 때론 몇 년 동안 자신을 단련해 나갈 때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한 번 덜 하고 마치기는 현명한 운동 코치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전략입니다. 아직 트랙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고 바벨을 한 번 더 들 수 있고 1마일을 더 달릴 수 있을 때 운동을 끝마친다는 뜻이죠. 쉴 새 없이 몸을 혹사하며 자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멈추고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내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오늘 얼마나 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글쓰기에 관한 흔한 조언 중 하나도 한 문장을 덜 쓴 상태로 마치라는 겁니다. 아직 몰입 상태에 있을 때 글을 마무리하면 다음 글 쓸 시간에 리듬을 되찾고 안정감 있게 글을 이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에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담하지만 굳건한 끈기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안착의 안착의 네 번째 원리는 취약성입니다. 내가 약점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내 모습과 직면해야 할 때 조차 나와 남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 스토어 학파 도교 같은 고대 지혜에서는 오랫동안 취약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들 전통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마음을 열고 내면의 감정을 깊게 파고들어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나를 더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 가깝고 돈독해질 수 있다고 했죠. 13세기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며 남에게 터놓을 때 사람은 더 굳건하게 안착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고 늘 변해요. 자녀가 떠나고 몸은 늙어가며 떠밀리듯 은퇴할 날이 옵니다. 경기에서 지고 프로젝트는 수포가 되며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2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암에 걸리고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는 세상을 뜹니다. 삶은 그런 거예요. 시인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취약성은 나약함이나 잠시 지나가는 불편함 없어도 괜찮은 그 무엇이 아니다. 취약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저변에 늘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흐름이다. 취약성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은 본성의 정수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됐고 지금도 알아가는 중인 한 가지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더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보통 그것은 그 사람이 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열렬한 신뢰와 절대적 확신은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의 신호일 때가 많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항상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음을 알면 한결 기운이 나고 더욱더 단단하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힘과 확신이 생기니까요. 사회학자들은 이 역서를 지적 겸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관된 자아를 느낄 수 있죠. 취약성을 드러내고 겸손해지면 자신감이 커지고 나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취약성을 드러내면 처음에는 나약하고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지만 결국 더 큰 힘과 확신 유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진화의 과정은 야만적인 힘 같은 거친 특성을 선택하는 것에서 취약성과 연민 유대 같은 부드러운 특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 생존에 성공한 부류는 가장 힘센 자들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 함께 이야기할 줄 알고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모을 줄 아는 자들이었죠. 취약한 유인원들은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 인류의 근본을 형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취약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 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는 동시에 그 힘을 사용하죠. 신생아는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돼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2, 3일이 지나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취약성을 드러내므로써 양육자와 연결됩니다. 취약성은 우리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빗장을 풀고 솔직해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진짜를 보여주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완벽해지기 위해 피곤하게 행동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내 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와 확신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취약성을 드러내므로써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하는 순환고리가 강화되면 신뢰와 유대의 끈이 단단하게 형성되지요. 취약성을 드러내면 나를 옥제던 족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올감해던 족쇄 역시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생긴 더 큰 자유와 믿음은 더 단단하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관계의 토대가 되지요. 기원전 4세기의 도교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대가 그저 그대 자신 이라는 데 만족하며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두가 그대를 존경하리라.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에드먼슨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분야에 관계없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에서는 전형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잘 나타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팀의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겁내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느낄 때 생기죠. 심리적 안정감은 팀의 개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때 생깁니다. 취약성은 존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일지 모릅니다. 진짜 나는 숨기거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급급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신호로 삼으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될 내용이 아니라면 최대한 원하는 것에 가깝게 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하고 시간이 가며 점차 더 많이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러면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일이 더 수월해짐을 체감할 겁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내 취약성을 드러내므로써 남에게 취약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세요. 신뢰하기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삶은 너무 짧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와 남에게 솔직해질수록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보험회사 시그나가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카치오퍼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넓은 의미에서 외로움이란 갖지 못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큰 역설은 디지털 방식으로 남아 전보다 더 긴밀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로운 느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 상승, 수면의 질 저하, 심장병 및 심장 발작 위험 증가, 인지력 감퇴 가속화, 전신 염증 증가, 면역기능 저하, 불안, 우울 등으로 연결됩니다. 부리검 부리검 영 대학교 연구진은 30만 명을 평균 7.5년 동안 추적 관찰 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당뇨 환자나 운동 부족인 사람보다 높고 흡연자와 비슷했습니다. 인간은 친밀함을 느끼는 한 사람과 함께하도록 진화한 동시에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차치하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착의 다섯 번째 원리는 깊은 유대입니다. 탐사 보도기자 시베스천 영건은 많은 군인이 집에서보다 전쟁터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사실 어려움은 성공의 토대가 된다. 인간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우리 종이 가진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죠. 홀로 생활했던 초기 인류는 포식자에 붙잡히거나 기근이 닥치면 굶주려야 할 위험이 훨씬 컸어요. 그러나 집단 안에서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며 자원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유대감과 소속감은 있으면 좋은 것이나 삶의 부수적 요소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 본질의 핵심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원동력 삼아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맺을 때 사회성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럴 때 외로움과 위협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과 함께한다고 느껴요. 유대감이 커지면 안정감도 커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친구와 연결되고 친구의 친구와 연결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팔리어 대장경의 한 구절에서 부타의 충실한 제자인 아난다는 부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우정과 동지의 동료에만 있으면 영적인 삶의 반은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타는 대답했습니다. 아난다야 그렇지 않단다. 좋은 우정과 동지의 동료에는 영적인 삶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란다. 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제클린 올즈와 리처드 슈워츠는 외로운 사람은 늘고 의미 있는 관계는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생산성과 바쁜 척에 몰두하는 경향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어요. 사람들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일에만 매달린 결과 깊이 있는 유대관계는 눈에 띄게 줄고 사회적 고립과 그와 관련된 기분장애는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치버거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직접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과 연결감, 소속감을 느끼려면 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내 존재가 받아들여질 곳이 온라인 속 가상공간뿐이라면 다른 사람과 정말로 연결됐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거대한 삼나무들 우리는 무리 속에 안착할 때 무리와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외로움에 대처하고 유대를 쌓는 것에 관하여 카치오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부터 공부, 운동, 육아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면 어떤 주제로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지지집단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어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먼지를 뒤집어쓴 사람과 어울리면서 티끌 하나 묻히지 않기는 힘들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소속감을 느끼면 즉 깊은 유대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부터 성과 삶에 대한 만족 성취에 이르는 모든 면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유대를 등한시하면 큰 대가가 따릅니다. 2019년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진은 총 26만 7천명을 대상으로 한 40여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운동과 우울증의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그 결과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7에서 41%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떤 운동을 하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편 운동은 불안장애에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안착의 여섯 번째 원리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몸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전반적인 안정감과 힘, 안정감을 길러줍니다. 운동을 하면 감당 못하게 몸이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내면서 뇌기능과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바로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고통, 불편함, 피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가할 때 찾아오는 불편한 느낌은 저항하고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신체활동을 통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바라보며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훈련을 지속하는가 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할 때 똑똑하고 짜임새 있는 방법으로 언젠가 깨질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돌멩이를 깨뜨려 나갈 때 돌파구는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기분과 감정 조절이 원활해지며 집중력과 에너지가 강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을 예방하는데 규칙적인 신체활동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다는 점만 들더라도 운동의 강력한 효과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만. 이제 행동하세요. 최대한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단순하게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꾸준히 나아가세요.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단단한 삶을 만드는 여섯 가지 원리로 수영, 몰입, 인내, 취약성, 유대, 운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어 하나만 꼽으라면 안착입니다.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무가 폭풍에 끄떡없는 것처럼 삶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평온하고 건강하며 잘된다는 주장입니다. 저자가 비유하는 땅이나 삶의 진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안착의 근간입니다. 현실의 내 모습이 아무리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부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로 찍지 않고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포장을 해주는 촬영앱을 사용합니다. 외모 뿐 아니라 내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 나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나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거나 모른 척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불행해집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인데 나로 살지 못하면 나는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나는 내가 아닌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은 내가 딛고 서있는 땅이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며 다정하게 대하고 탐구하고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꿈꾸고 실행할 힘이 생깁니다. 몰입 인내 취약성 유대감 운동도 모두 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열쇠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알고 수영할 때 비로소 어디에서 어떻게 몰입을 해야 하는지 보이고 그럴 때 인내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기준점 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간은 나 자신 입니다. 내가 또렷하고 분명하고 명확할수록 만물도 명확하게 보이고 갈길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흐릿한 느낌이라면 안개 속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를 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를 잘 알면 알수록 나의 취약성도 명확해지고 누구와 어떤 유대감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 나를 알고 나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연구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인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알면 사랑합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의문화 당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이어야 합니다. 나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나와 화해 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 즉 우리 자신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삶에는 큰 기쁨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황금 상자가 숨겨진 작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거대한 황금을 발견하겠지만 평생 1미터도 되지 않는 깊이의 땅만 쟁기질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 채소나 곡식만을 거둘 뿐입니다. 밭은 나 자신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를 발견하면 수용도 가능하고 몰입도 쉬어지며 인내의 힘을 얻고 취약성은 장점으로 변하며 유대감은 강해지고 실천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평생 최고의 친구인 나 자신을 소중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